국립부경대학교의 발전기금 3억 원 발전기금 기부를 확대하는 등 국영대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협은행은 국영대와 지속해서 산학협력을 강화하며 대학발전과 수산해양분야 우수인재양성 및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영대 졸업생들은 부산지역은 물론 전국해양수산기관과 유관단체, 해운업 등 분야에 진출해 우리나라 해양수산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국영대는 이 발전기금을 우수인재양성과 학술연구지원사업 대학시설 개선 등 대학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